단일 날 만나서 어디 김 씨요? 겸주 김 씨입니다. 판은? 계림 군 파입니다. 군대는 갔다 왔소? 네, ROTC 장교를 제대했습니다. ROTC 몇 기? 8기입니다. 난 하석환 출생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철마가 달아서 구멍이 나도록 군대 생활을 하셨다고요. 그 뭐 ROTC 출신이야. 군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나? 진짜 군대 생활이야. 하사관들이 하는 거지.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도에 했어? 72년도에 맹호사단에서 했습니다. 맹호? 네. 아니, 내가 69년도에 맹호사단으로 월남에 가 있었는데. 저도 71년도에 월남에 갔다가 72년도에 돌아와서 제대했습니다. 이야, 이게 같은 부대 출신이구만. 난 귀논에 있었어. 저는 다낭 보급기지에서 근무했었습니다. 그럼 호진순 중력 알겠네? 잘합니다. 대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경상도 말 씻으시는 분. 내가 그 양반을 모시고 있었어요. 정말 반갑습니다. 이야, 이게 정말. 우리 악수 한번 하세요. 반갑네, 정말. 아이고, 이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잔이 없어서 어떡하나. 여보, 이 친구가 맹호 장교 출신이라니까 71년도에 단항 보급기지에서 근무를 했었대. 아이고, 우리는 귀논에 있었는데. 호진순 중력은 알고. 그러니까 같은 부대원에게 알고 보니까. 어머, 너무 잘됐다. 그럼 같은 부대원이면 김 선생님이 계급은 더 높으셨겠네요? 더 높죠, 제가. 더 짧게 오니까요. 자, 이게 저 우리 같은 호래끼리 일단 한 잔 하자고. 감사합니다. 제사도 받으시죠. 아이고,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거야. 언제 어디서 만날지 누가 알아. 그러게 말이에요. 맹호. 맹호. 아이고, 어떻게 파질이 좀 더 묻힐까요? 아, 됐어. 아니, 저기, 아주 그냥 잇몰이 그냥 훈어두고만 여학교 선생이래요? 남학교 왜요? 아이고, 여학교 같았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어. 누구랑 좋겠다. 하루아침에 사모님 소리도. 아이고, 아직 몰라. 두고 봐야지. 아이고, 애는 있디야? 없어요. 에이? 남자만 못 믿어. 뒤쪽에서 해봐야 돼. 아이고, 다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. 학교에서는 실력도 있고 국전 입선도 하고 미술계통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야. 나유성 위에서 소모를 지키시마. 네, 네. 응? 저국의 이름으로 니누르가 다수이. 그 이름 맹호 부대, 맹호 부대 용사들아. 가시만 거 돌랑땅 하늘은 널더라도